경기도 이천에서는 100kg은 좋게 돼 보이는 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사진관 한 곳에 들어가 유리를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순식간에 사진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멧돼지가 사진관 안쪽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논란 직원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사진관에 100kg 정도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멧돼지는 사진관 유리창을 파손하고 근처 야산으로 달아났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엽사까지 동원해 포획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고가 난 소형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골역 나들목 근처에서 소형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SUV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소형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역주행을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불은 꺼졌고 다행히 닫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세대주택 1층 거실 안쪽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